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%대의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, 유통단계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,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 단기간에 과일이나 채소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 할인 지원과 대체 과일 확대 등을 신속해야겠다고도 말했습니다.